드리는 말씀입니다. 아, 누군가가 실제 하겠다면 저한테 피드백을 좀 주세요. 오히려 우리 유은씨가 정말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데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주니까 너무 급해서 오히려 작품이 더 완성도가 높지 않으니 매문제나 가성대로 딱 줄여서 작품성 있게 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내 대한민국 선물과 대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아니, 여러분한테 보는 게 아니에요. 대만의 방송이 되기 위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. 혹시 누군가가 회의가 들어왔겠죠? 네, 회의가 들어왔길 바라면서 세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눈을 감아주시고요. 세 번째 문제, 등! 자, 이거 쉬울 것 같아요. 한! 한! 스타트! 자, 뉴효씨를 사랑한다면 뉴효씨를 정말 마음에 들어간다면 이 문제만큼은 다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어... 아, 이제 좀 진지해졌어요. 예술가의 표정이 나왔습니다. 예술가의 표정이 나왔습니다. 예술가의 표정이 나왔습니다. 아, 사실 그런 것 같아요.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가난 이유 중에 뭔가 핀까지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몰두하고 있을 때 예...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열중하고 있을 때는 입을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이위윤씨도 사랑이네요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, 네.. 네, 아예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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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지금 이제 오, 야, 이건 좀 작품같다. 아, 이건 맞추겠죠?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자, 과연 네, 다 그렇습니다. 자, 자, 좋습니다. 과연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지. 자, 우리 네 분 뒤돌아 서주세요. 자, 문제를 봐주시고요. 5초의 여행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대신에 미소를 띄우면서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. 네. 다시 한 번 문제를 보여주십시오. 네, 전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. 다 보였죠? 자, 정답! 앞으로 보여주세요. 자, 지금 세 분이 프로콜리 적어주고요. 우리 대만군은? 네 분 다 프로콜리라고 적어주셨는데, 정답 보여주세요. 자, 프로콜리라도 정답은 프로콜리가 맞습니다. 네, 정답은 프로콜리가 맞고요. 다시 커넥션을 주신 후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.